아... 지나가도 오는데... 맛있는데 맛있는 냄새네 맛볼 주신대 200년 남은... 맛을 보면 안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사람이 왜 이래 시... 시간장은 그래도 돼 향이 딱 간장향이 엄청 나는 우리집은 엄청 오래 됐어 우리집 한 대 낳고 저 불렀을 때? 아... 그럼 옆에... 병은 뭐에요? 병은... 저 할 때 그대로 아... 매 년 주식을 하시잖아요 바깥에서 한 병에 100만원 넣고 받았잖아 나 신세계에서 아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으로 찍어? 응... 한 손가락으로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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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 맛있다 맛있기도 안먹고 먹으려 그랬어 맛있기도 안먹고 진짜요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한 300년 쓰간장이구나 아니야 입에다 구워도 다 치고 있는거에요 나물을 묻히거나 볶거나 좀 완전 약이네 약 아니 지금 땀 흘려서 아... 그쵸 맛있어 후루룩 아... 저 간장으로 아니 많이 안 짜요 옛날에 해틀 지나고 죽다 할 때 너무 맛있어 아니 이거 익었네 또 이 간장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... 누구 빈정 있어 얼것이 아닌 간장 이거 타그래 아... 몇번이나 이것은 탄거 한번 찍어보시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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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틀립니다 맛이 최근란장입니다 최근란장 음... 저거 훨씬 맛있네 음... 음... 여기는 나무에 된장이에요? 네 아... 지나가니까 장냄새가 확 나 된장이네 장려야 돼 아... 이건 여기는 뭐 있습니까? 여기는 된장 인자 담아놨고 아... 인자 담아놨고 음... 아무튼 저 기리기리 보존해서 아무튼 대대로 아무튼 천... 천 년 넘게 계속 그... 소금같은게 계속 생긴거거든요 덮고 덮고 하니까 네 성에 깨어있잖아요 네... 그 성에 깨어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모르고 효도한다고 생전... 저... 어머님이 창화를 씻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그게 그걸... 간장이 좀 비어있고 뭐가 좀... 서른 것이 물어있는 것 같더라 누룩끼리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시취하고 되도록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도 버렸어요 아... 일단은 모르고 모르고 정 박사 일로와서 간장 맛좀다 물 벽고 간장 맛좀다 물 벽고 간장 맛좀다 아... 그걸 다 드셨어요? 어떤 분이? 물에다가 아... 아... 다 넣으면 한번 찍을 정도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네... 지금 찍고 있어요 아니... 저기 가 어르신들아 네... 사서 나오게 어르신도 가지고 이리 와보셔 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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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수 세월이 쪼악하고 달리다 하실까 감사합니다 와 마셔도 될 걸 마셔도 될 것 같은 느낌 지금 이런 맛을 보려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아끼고 아끼고 다 됐어요. 줄 gelernt 그렇구나! 오늘 특별하길 우리 우리 어머니 엄청 좋아 하시겠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이제 주주 gü liver 수고 넣으세요 국자로 드 수업 line 물 좀 드릴게 hacemos 뭐요 한 병? 병에다가 안구으면 물 먹고있어 나 쪽도 안줄거야